지난해 서초구에서 구조된 유기동물은 155마리, 이 가운데 입양된 동물은 36마리로 23%에 머물렀습니다. 서울시 평균 입양률 34%에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서초구가 유기동물 입양을 고민하는 주민을 위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신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초구가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최대 50만원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경제적 부담 등으로 유기동물 입양을 망설이는 주민을 주목했습니다. 유기동물 특성상 입양 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입양시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 비용을 줄이고 의료비를 현실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인데요. 현재 동물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돼서 의료비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입양비로는 내장형 동물 등록과 질병 진단, 예방접종, 미용, 중성화 수술, 펫보험 가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반려견을 키우다 보니 준비할 것도 많았는데 지원금이 있다고 해서 좀 뭐랄까 마음 편하게 병원을 갈 수 있었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이와 함께 입양을 신청한 주민에게는 입양 전과 후 1대1 교육이 이뤄집니다. 구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은 서초동물사랑센터나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입양과 관련한 상담은 서초동물사랑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HCN 뉴스 신민식입니다. 아무래도 더 그래야 되겠다. 중에서 fish repent합니다.